아 아버지가 보고 실망하시면 어쩌지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? 신나품 찍으면 어떠세요? 이거는 아주 잘나온 신나품이거든요? 반응이 아주 좋거든요? 어떠세요? 어 누나 안 돼? 지금 좀 나올 수 있어? 너 요새 나한테 부탁 많이 한다 이상하게 요즘 부탁할 일 좀 많네 그때 특이한 케이스라며 이번에도 특이한 케이스야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얼루 갚을지 기대된다 저쪽으로 가볼까? 연령대가 어떻게 돼? 20대 초반 정도? 스타일은? 평범해 얼굴 생김새는? 이뻐 귀여워 섹시해? 귀여운 스타일? 사이즈는? 사이즈? 한 이 정도? 야 박재웅 너 연애하지? 그런 거 아냐 거래처 직원 선물이야 거래처 직원이랑 연애 못하라는 법이니? 너 나한테 걸려들었어? 시간 없어 빨리 골라 봐 고마워 일단 연애는 choisi 헉 넘어가야 퐤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